1. 함블모터스 사진 함블모터스 푸조 브랜드를 수입해 판매하는 함블모터스가 21일 프리미엄 7인승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뉴푸조 5008 SUV를 출시했다. 초고장력 강판과 알루미늄 등 첨단 소재를 활용해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존 모델보다 목에는 100kg가량 줄였다. 유로 6을 충족하는 1.6L 블루 HDI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를 얹었다. 최대 출력 120마력에 최대 토크 30.621kg M의 힘을 낸다. 복합연비는 L당 12.7km다. 액티브 세이프티 브레이크,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크루즈 컨트롤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기본 적용됐다. 가격은 4,290만에서 4,650만원 장창민 기자 CMJANG의 환경점 등장소로 첨단 운전자가 Snape